이게 수박 게임이야? 네 뭐 어떻게 하는 거지? 뭐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맞아?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네 계속 똑같은 거 합쳐가지고 그 다음 걸로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걸 계속 합쳐라? 네 심시티도 잘 해야 되고 이게 뭐 심시티를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무게가 달라요 이게 제일 낮은 단계일수록 무겁고요 높은 단계일수록 잘 날라가요 과일이 떨어지지는 않아? 네 재활 게임이야? 이거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인지능력 테스트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이걸 왜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수박을 만들면 기분이 좋잖아요 이렇게 수박을 만들면 기분이 좋거든요 네 난 기분이 별로 좋아지진 않는데 그럼 끄면 돼요 그럼 끄면 돼요 이게 뭐가 어려워 수박 만들기가 형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요 헉 웃기고 있네 네 그럼 카톤 색깔 끼면 뭐 없으면 그냥 되는 거지 잘 차지하는 거 잘 보지 잘 차지하는 거 잘 보지 이게 뭐가 어려워? 심지어 세 개도 아니고 두 개씩인데 그치 여러분 너무 쉽다 이분이 망한 거 같은데요 이분이 망한 거 같은데요 이게 왜 망함? 이게 왜 망함? 아니 뭘 보고 망했다고 하는 거지? 쟤는? 아니 이게 뭐 어렵나? 졸라 쉬운데? 졸라 쉬운데? 주방에 오렌지인가요? 졸라 쉬운데? 껴는데 껴는데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뭘 할 수 있어 끼면 어쩔 건데 맞추면 그만인데? 왜 이런 간단한 사실들을 모르는 거야? 이게 어렵나? 너무나도 쉬운데 말이야 형 이거 내가 설계했다는 거 사람들은 몰라 난 이거 설계했는데 멋있네요 이게 어렵나? 다음에 뭐가 나올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왼쪽이 나와요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랜덤성에 의지하는 그런 게임이네 그리고 그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커진다는 사실을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수박은 졸라 커서 반 이상 차지예요 홀리 지금 이게 멜론인 거지? 네 멜론 이게 계속 커지는 그런 게 있네 이거는 사실 재활게임에 가깝다 이걸 설계하고 생각할 그런 게 있나? 딱 내비우고 하기 좋은 게임 같아 보이는데 위에 선 넘으면 죽어요 이게 선이야 네 눈이 지금 그 위에까지 올라왔다는 건 형 졸댄 거예요 이게 졸댄 거다? 네 아닌데? 끄세요 그런 생각을 하는 너가 졸댄 거 같은데 형 이미 졸댄어요 내가 뭐가 졸댄? 제가 방금 수박을 하는 게 완전히 껐거든요 아니 너가 졸댄 거야 졸댄 건 형가요? 졸댄 건 너라니까 졸댄 건 너였고요 어? 뭐야? 어? 끝났죠? 넘어갔죠? 아니 심시티를 차곡차곡 쌓아야죠 아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한 판만 더 해볼게 오케이 심시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농사를 짓는 거지 큰 순으로 근데 그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달라붙어가지고 그게 안 되잖아요 합쳐지는 그거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업그레이드 되면 될수록 무게가 줄어든다는 사실은 아셔야 됩니다 체리가 제일 무거워요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네 이게 은근히 물리가 들어가 있네 게임에 닌텐도 보자는 더 해요 날라가요 애들 불러떨어져 내려가면서 윗부분 날라가가지고 아 뻥튀기기도 하고 막 그런가 보네 네 아 집에 닌텐도가 있는데 난 왜 이걸로 하고 있지? 저 사야 되지 않나요? 아 게임을 사야 돼? 이런 재활치료 게임을 사야 된다고? 와 닌텐도 게임은 다 사야 돼 와 낭만 없다 무료 게임으로 풀법한 걸 돈 주고 판다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에반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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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린다 지렸다 홀리 요걸 본다고? 저걸 저렇게 한다고? 이걸 이렇게 잘 한다고? 근데 지금 붕색깔이 따로 떨어져 있는데요 저게 말이 되나요? 이 모든 게 설계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모든 게 설계였다면 당신은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건 설계였습니다 뛰어난 지능을 가지지 못하면 수박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게임은요 지능의 영역이에요 지능의 영역 인지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 이거 버그 아니에요? 닿았는데 왜 안 커져? 조금 더 믿어야 되네 이 모든 게 설계였다면 당신은 믿을 수 있나요? 메론이다 메론 두 개 합하면 수박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건 설계였습니다 이 모든 건 말이죠 설계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단 두 판만에 단 두 판만에 수박을 만들어내는 저는 우장춘 그 잡체입니다 이수박되면 아마 없어질 거예요 점수돼가지고 그래서 뭐하는 루퍼요 이걸 뒤에서 뭐라고 씨부렸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제 갈 길을 계속 갑니다 시청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닥치세요 시청자와 소통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저 저뿐입니다 절대 족되지 않았어요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위험을 감수하는 이 행동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당신 같은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하더라고요 족된 것 같은데요 족된 건 너였고요 내 얘기를 한 번 하실래요? 전혀 전혀 지금 채팅을 안 보면서 이 게임에 심취해 있습니다 레모네이드 나왔다 레모네이드 한 개만 더 만들면 수백이 나오겠네 이런 건 버그 아닌가 됐네 이제 목숨을 한 개만 더 만들면 끝나죠 족된 것 같은데요 족된 건 너였고요 족된 건 너였고요 저기 복숭아 저 자리에 있었나? 아 아 아 아 아 족된 건 나였고요 아니 너 와서 수박 만들어봐 랄표야 왜? 아 네가 수박 만들어봐 이게 가능해? 저거요? 어 가능하죠 해봐 왜 안 돼요? 해봐 좀 만들고 껐다니까요 아 재수 없으니까 빨리 해봐 네 일로 와봐봐 족된 건 바로 형이었고요 아뇨 아뇨 자 내기합시다 보여드릴게요 당신이 당신이 당겨주세요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나 고영빈이 바로 수박을 만들어보고 했어 돌려주세요 예? 뭘 돌려요? 나오고 있구나 네 보여드릴게요 자 두 개 합치면 뭐가 되죠? 이거 뭐예요? 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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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랑 체리 합치면 뗄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 굴러가는 거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두 개 합치면 오렌지 오렌지 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딱 붙여줘 뽀뽀촉 해주고 뽀뽀촉? 네 오케이 오렌지 만들고 아까 굴려놨던 거 합쳐주고 그리고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뗄기 네 뗄기 합쳐주면 뭐가 돼요? 포도가 돼서 바로 오렌지가 됐죠 사과인데요? 아니 사과예요 이거 네 사과가 왜요? 이 순서인가요? 그래 이 멍충한 새끼야 나이스 밀어야 돼요 그렇죠 어떤가요 이런 플레이 별로요 밀어야 돼요 어떤가요 이런 플레이 별로요 개질이죠 별로요 안쌌죠? 질질 싸버렸죠 아 별로죠 별로죠 이게 포도 다음에 이거죠 여기 위에다가 다 사이를 껴놓습니다 이렇게 껴놔요 밀으면 껴놔야 돼요 그럼 뽀뽀쪽으로 하겠죠 가잖아요 지금 어 뽀뽀쪽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뽀뽀쪽 해요 또 이렇게 그리고 얘를 얘를 밀어요 싹 안 되는데요? 너무 무거운데요? 또 밀어요 되잖아요 합쳐 놓고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뽀뽀쪽 뽀뽀쪽에서 배가 됐잖아요 바로 또 뗄기 뽀뽀쪽 이런 거 같아요 아 이렇게 어 딱 사이사이 껴주고 지금 체리가 한 게 나왔는데 이 밑에 있는 이 쌍놈이 나중에 되면 복병이 된단 말이에요 이 쌍놈을 없앨 준비를 해야 돼요 아 어 어 벌려 벌려 그렇지 뽀뽀쪽 뽀뽀쪽 아 큰일 났다 이거 하나 걸쳤다 이거 아 이런 망한 거예요 지금 슬슬 망조가 지금 드리우고 있습니다 오케이 포도 싹 뽀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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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밀어줘야 돼 아니 이거 졌댔는데요 어 개졌버그가 생겼나고요 이제 오렌지를 합칠 생각을 해요 오케이 아 이 두 개 포도 지금 미쳤거든요 말 안 되거든요 빨리 포도 좀 주세요 빨리 포도 방금 이거 만들 수 포도로 좀 줘야 돼요 합칠까요 포도 포도 되나요 이런나니까 안 되죠 또 만들면 돼요 그러면 나오잖아요 보셨죠 개질했죠 쌓아놓고요 쌓아놓고요 사이로 싹 들어가가지고 안 되고요 그렇죠 합쳤죠 그리고 이 배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얘 그렇죠 이렇게 돼야 돼요 밑에 이 복병이 한 마리 숨어 있잖아요 얘만 어떻게 없으면 돼요 오렌지는 이 두 개 합치고 그것도 합치고 이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됐죠 아까 요거 밑에 있는 거 이런 설계를 해야 돼요 합쳐주고요 합쳐주고요 그리고 밀어요 밀어 밀어 이러면 뭐가 된 거예요 좋된 거예요 왕보랄이 됐어요 왕보랄 밀어줘야 돼요 밀어줘야 돼요 왕보랄이 됐어요 왕보랄을 좀 밀어줘야 돼요 근데 이 개자식 때문에 지금 안 되잖아요 네 계속 밀어줘야 돼요 그렇지 바로 레모네이드가 됩니다 레모네이드 네 계속 쌓아야 돼요 지금 쌓아놔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근데 얘를 좀 없애고 싶은데 멜기 밀어밀 이쪽을 좀 키울 거예요 지금 이쪽을 좀 키워가지고 와, 이게 안 된다고 됐죠? 멜 멜 기 오렌지 합쳐지고 이렇게 포도는 안 되겠죠? 그렇죠? 얘가 좀 국병이네요 합쳐버리죠 이렇게 해서 세력을 키워나가면 돼요 조금 늦긴 했는데 좀 빠르게 할게 되는대로 막 갈기면 돼요 지금 이 다음 게 이거죠 오렌지 됐죠? 이거 쪽에 하시면 되겠죠? 오렌지 깔아놓습니다 이렇게 쌓았잖아요 이쪽으로 이런 빌드업이 필요하다 배까지 만들어 놓으면 좋겠는데 배 만들었죠? 엘기 만들고 호도 만들고 사과 합치고 오렌지도 나왔죠 이거 위에 쌓아놓습니다 호도 이 두 개 합쳐진 호도 나오니까 지금 오렌지에 크게 쌓아놓을게요 얘도 쌓아놓을게요 이런 잔부분 여기다 배치해놓습니다 피해가기 위해서 지금 이 두 개 때문에 안되죠? 지금 오렌지 쪽만 쌓아놓고요 얘를 터치면서 해야겠다 한번 줘라 얘 이게 묘하게 빠져드네 큰일 난데요 지금 터치면서 아니 그게 그렇게 되면 안되는데요 선생님 얘를 터져야 되는데 원작이랑 차이가 좀 많이 심하다 큰일 난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이쪽을 좀 잘 터트려야 돼요 지금 망한 것 같은데 아직 몰라요 지금 양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안전방으로 좀 살려놓은 겁니다 제가 아 이거 아니 그러고 가면 안되데요 망했죠? 아직 모르죠? 망했네요 이거 빨간 거 합치면 돼요 합치면 탕탕탕탕탕탕탕 바로 세븐클라 해가지고 이거 같은데요 이 두 개 합치면은 레몬에이드죠 그럼 레몬에이드 4개를 만든다는 마인드로 가야겠다 여기다가 레몬에이드 하나를 만들면 이제 뭐가 된다? 여기다 레몬에이드 만들면 뭐가 된다? 멜론 멜론이 되면서 수박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복싱화 복싱화를 만들면 돼요 복싱화 여기 설계 좀 할게요 오렌지 좀 밀어넣을게요 만들어넣고요 여기 터지면서 잘 준비하고요 멜기담에 포도죠 그렇죠 안 내려가죠? 괜찮아요 포도되면서 포도되면서 오렌지는 어떻게 밀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얘를 올리면서 이걸 합치면 돼요 수박이 크네요 수박이 크네요 너무 수박 손님 수박이 맞当然 수박이시옹이 수박이시옹이 수박이 근데 저는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큰 수박 하나보다도 이렇게 과일이 여러 종류가 가득한 게 저는 좀 더 좋더라고요 훨씬 더 풍성해 보이잖아요 과일을 최대한 많이 담는 거죠 수박 하나를 만든 랄프가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어요 제가 이겼어요 풍성하잖아요 제가 이겼어요 왜 이거 한판 했는데 천타오냐 잠시만요 오늘도 역시 오늘도 역시 스팀 목록을 봅니다 큰 변화가 없네요 페이데이 2 갑자기 개떡상했네 5,500원으로 팔아서 세일한 건 그 떡상한 건가 그 떡상한 건가 3가 족박아가지고 그래도 페이데이가 동접자가 3만명이나 됐었나 대단하네요 대단하네 제가 요즘 하는 게임이 카운터 스트라이크랑 에이팩스 레이전드 그리고 베그는 과감하게 지워버렸습니다 하드디스크에서 안명을 구했고요 다시는 할 일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최근에 포르자 호라이즌 포르자 모터레이싱이죠 포르자 모터레이싱을 깔았습니다 포르자 모터레이싱 아 모터레이싱이야 모터스포츠 포르자 모터스포츠 요거를 깔았는데 요거는 기존에 하던 캐주얼한 포르자 레이싱 게임이랑 조금 괴를 달리하는 모터스포츠에 가깝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운전을 잘해야 되는 게임이에요 시뮬레이터 보다는 조금 더 캐주얼성이 가미되어 있는 포르자 모터스포츠 입니다 관심 없으시다고요? 알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하는 게임이 사이버펑크 하고 있고 랩런트 2 그리고 호그와 트래거시 스타워즈 세다이 서바이벌 진짜 게임 이거 저거 많이 손을 댔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릴 수 있는 그런 게임은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릴 수 있는 게임이라 뭐 이거 저거 손은 많이 댔는데 골프가 최고라고요 골프를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골프 게임은 골프와 트래거와 트래거와 트래거는 골프와 트래거가 골프와 트래거가 15,500원 입니다 15,500원을 주고 이 게임을 사시겠어요? 15,500원을 주고 이 게임을 사시겠어요 저는 이 골프 비디오 프렌즈의 플레이 타임이 53시간이나 됩니다 15,500원에 50시간을 태울 수 있다 이 게임 갓게임입니까 똥게임입니까 갓게임이예요 똥게임이예요 똥갓게임이라고요 대가리 총 맞지 않는 이상 안사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골프 대회를 개최하면 어떠세요 골프 대회를 개최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0점을 져드릴게요 그러면 10점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게임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등을 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10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을 드리는거 어떨까요 잘 보세요 골프 골프 위드 유어 프렌즈 골프 위드 유어 프렌즈 좀 크게 안되나 됐다 골프 위드 유어 프렌즈 게임 가격 15,500원 골프 위드 유어 프렌즈 골프 위드 유어 프렌즈 게임 가격 아 장난 장난 골프 위드 유어 프렌즈 골프 위드 유어 프렌즈 골프 위드 유어 프렌즈 맞죠 골프 위드 유어 프렌즈 하나 틀린거네 골프 위드 유어 프렌즈 게임 가격 15,500원 knocks 11,500원 골프 위드 유어 프렌즈 골프 위드 유어 프렌즈 골프 위드 유어 하고 글reibt 전лад 5,300원 골프 위드 유어 6,800원 1등하면 10만원 문상 갑니다 10만원 문상 상금이죠 그렇다면 참가비는 참가비는 100개입니다 네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게임을 사는게 참가비라는건 제가 이 게임에 지분이 있는것도 아니고 내가 이 게임 굳이 뭐 해서 뭐합니까 음 음 음 음 음 음 첫 대회니까 오케이 그러면 참가비 안받을게요 참가비 안받고 치킨 갑니다 네 치킨 어때요 그럼 나는 얻어가는게 하나도 없어 음 나는 얻어가는게 하나도 없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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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딱히 유투값도 아니지 라이프랑 입 털면서 하는게 훨씬 더 유투값이지 그냥 어 좀 내기를 좀 하고싶다 네 내기를 좀 하고싶다 음 음 라는거지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아니 그냥 내가 게임이나 하는거나 볼래요? 아니 뭐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에? 이것도 안해? 게임 사는돈이 일단 너무 아까워 간장하겠다 그러면 다른거 합시다 에 게임이 너무 비싸 하긴 15,500원이면은 내가 또 언제 방송에서 이거 할 줄 알고 사겠어 단순하게 그냥 나랑 게임하려고 잠깐 하려고 사는건 좀 그러겠다 그러면 근데 무료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게 없어 솔직히 다 돈을 써야돼 음 정기적으로 대회는 하면 하지 근데 무료가 아니면은 사실상 같이 할 수 있는게 없다 맞죠? 음 음 그 카스도 여러분들이 같이 하기 힘들거야 그거 무료가 아니야 랭게임 돌리려면은 프라임 계정을 구매해야 돼 커스텀 게임으로 할 수 있어요 커스텀 게임으로 시청자들이랑 근데 다 잘하잖아요 뭐 해볼까? 뭐 커스텀 게임으로 방풀? 방풀? 방풀이 의미가 있나 흑 방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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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방풀? 황풀? 흑 흑 자 일단 저는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국산 게임 안합니다 제가 무슨 힙스터 병 걸린 것도 아니고 국산 게임들은요 솔직한 말로 좀 수준이 낮아요 오랜 시간 이렇게 게이머 입장으로서 게임을 많이 여러가지를 해본 제 입장으로서는 여러분들이 현지를 100만원 했다면 저는 100만원씩 게임을 사서 게임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좀 국산 게임은 거부하겠습니다 예 거진다 아류작들이 많아요 아니 이거 골프 해보면 재밌을 텐데 근데 하긴 세일할 때 여러분들한테 다음에 얘기 한번 해봐야겠다 그 골프 게임은 자주 하는 거니까 내가 50시간을 그 게임을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세일할 때 알려드릴게 그리고 그날 그 게임을 같이 해갖고 골프 대회를 열어보자 어 그렇게 해가지고 방송 보는 사람 한 30명만 사도 콘텐츠 개꿀딱이지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들어오세요 랄프씨 디스코드 들어오세요 방송은 안할 때도 나는 랄프랑 같이 경쟁전을 돌리다 보니까 좀 게임 많이 고수가 되어버렸어요 이 프라임 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제 마우스 커서 보이시죠 프라임 활성화를 시키면 여기 이제 15,000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핵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다 들어오라고 랄프야 디스코드를 디스코드 들어오세요 19,000원이에요? 가격이 좀 있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현질해가지고 뭐 아바타니 뭐니 뭐 무슨 먼 패스니 뭐 이런 거 사가지고 돈 날리는 거 보다 그런 걸로 몇 만원 쓰는 거 보다 이게 낫지 않나 현질 하는 거 보다 안녕하세요 그 게임 소리가 조금 들리네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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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쥬 됐어 안 됐어 어 좋습니다 됐쥬 들어오세요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시청자들 지금 게임 깔고 어떻게 해요 저 노인네 같은 사람들이 혹시나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게임을 까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예요 깔려 있을 수도 있죠 FPS 게임이라고는 서든 밖에 서든이랑 저 뭐냐 예전에 그 피망 거 피망 스페셜 포스 스페셜 포스 피망 스페셜 포스니 뭐 서든어택이니 이런 거 밖에 안 해봤을 시청자들이랑 무슨 같이 게임을 합니까? 솔직한 말로 이 방송 보시는 FPS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지금 뭐 발로란트는 하겠죠 해봤자 발로란트는 나름대로 수준이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외로는 사실 FPS 게임을 논하자면 이제 조금 대화의 수준이 좀 안 맞을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비공개 매치메이킹으로 만날 수 있긴 하네요 시청자분들이랑 비공개 매치메이킹으로? 저는 그러느니 차라리 외국인들이랑 게임을 하면서 제 실력을 더 늘리는데 더 매진을 하겠어요 시청자들이랑 게임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내기가 아닌 이상 뭔가요 방금? 프리카인가요? 네 너무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좀 적어 솔직히 아프리카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야 트위치였으면 얘기 안 하는데 솔직히 팩트야 시청자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지금 현실을 보면 그래 아프리카 지금 현실을 보면 그래 다양하지 않잖아 바로 잡혔고요 헬로우 헬로우 마이 프렌드 헬로우 마이 프렌드 왜 저거는다고? 왜 저거는다고? 이 세상에 들리는 거야? 아 이런 병신같은 새끼들 많나 지겠네 이 게임이 다란지 한국이네 이디나 후이 왓 플리즈 잉글리쉬 I don't speak your language 와이오 어디다 drawers 블루 어디다 drawers 카자흐스탄 다게스탄 다케스탄? 올비 밑 밑 밑 에이 쇼트 범 드롭 에이 쇼트 원 라스트 에이 쇼트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바 바 바 하하하하 하하하하 YOU SHUT UP FCK YOU OKAY hey Blue hey Blue why you crying focus 쿨스 에이롱 에이롱 올 에이롱 어우 팍 두 마리 죽였다 아 소리가 왜 이렇게 작은 거 같냐 끝 끝 피크업 더 건 유 샷 다 파카 블루 오케이 에이? 드롭 건 오렌지 헤이 오렌지 땡큐 호호호호 바로 주네 내가 잘하니까 주는 거야 스카우트 있어요 밑에 킹정은 킹정은 아 내가 닉네임이 킹정은이라서 쇼트 쇼트 왓 쇼트 비 쇼트 에이 쇼트 에이 쇼트 에이 쇼트 오케이 고 에이 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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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 없는 거 같은데 왜 쇼츠라 그런 거지 저 비용신 러시아 새끼는 에이 쇼트 에이 쇼트 에이 쇼트 오케이 에이 쇼트 에이 쇼트 ㅈ미 쇼트 에이 쇼트 랜트 쇼트 랜트 쇼트 휘트 휘트 퇴크 밑 밑 왓 체크 미드 왓 체크 미드 나이스 빅 맞췄어 끝 끝 끝 대체하면 돼요 대체하면 돼요 아 defuse 오케이 DEFUSE 헤이 키드 술 에미보디 세이 술 안 돼 아 소리가 왜 이렇게 작은거 같냐 내 돌아가 죽었네 B사이트 B사이트 오케이 오케이 에이셔트 에이셔트 아우 파크 파크 에이셔트 범 드롭 블루 아우 개이 오오 유 유스 어그 이 새끼 어그스네 개이네 아우 개이 범 드롭 롱이 범 아우 개의 아우 개의 경치 강아지 아우 개의 아이 아리 아우 개의 아우 개의 일주일 아우 개의 하자 한 범 하자 하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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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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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블루. 너, 블루. 내가 블루 싫어. 오케이? 너, 블루야. 와봐. 에이 셔츠. 에이 셔츠. 에이 셔츠. 아, 인커밍. 인커밍 에이 셔츠. 라스트 쇼신가봐요. 왓 더 파크. 라스트 쇼. 잡아. 랄프야. 네. 삥 던지고자. 삥 던지고. 지나갔어요. 봤어요. 킬이었는데. 오케이. 오케이. 총 좀, 총 좀 줘. 아, 뭐 없어? 에이씨. 돈 많아요. 드릴까요? 응. 총 줘. 끝. A2, B2, 미드원. 오케이. GO. 왓 더 파크. 나이스, 나이스. 마이크 나에게 M4 M4 땡큐 땡큐 왜냐면 내가 이따가 그거 사야되니까 왑사야되니까 굿조아 저 팀뱅 까지마요 팀뱅 아니야 저 여기 있음 맞아요 니가 맞는건데 상관이 아니야 B러쉬네 미드 아 이 새끼 시발 스카우 쓰고 있었네 터널 터널 헤이 블루 헤이 블루 shut the fuck up 오케이 트름을 하네 개새끼가 알유 크레이지 헤이 블루 알유 크레이지 shut the fuck up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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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팅 플라스팅 파로 잡자네 이렇게 파로 잡자나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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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쉬 오케이 미드 푸쉬 여기 있었어 여기 있었어 오케이 B B 사이트 다 잡았어요 드론 러스 B 러스 B 한 명 나오네 떼 꾸빼 꾸빼 뚜빼뚜빼 너무 못한다 근데 상대방이 8 대 0 인데요 A2 B2 미드 1 화면판이라 못들어와야 돼 그리인 그리인 봐봐 잡았어 C2 1 C2 1 B B B B B 킨저운 가 B 오케이 가 B 나이스 D 학 쏟 Despite 시 하 10 강 실패 해야지 weird Wow 나이스! shut up, f**king blue! blue, shut the f**k up! 너의 피넛은 아주 작은 피넛, 오케이? .- .- .- .- .- .- .- .- 위로 놀아둬 아 내가 일부러 닉네임 막아놨어 가려놨어 슬로잉 플래시빙 아웃 애들 너무 못한다 많이 못해요 여기 터널에 다 있어야 돼 맨줄이 하나 있어 뭐하나 모르겠네 맘드랍 맘드랍 나이스 나이스 맘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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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고 한번도 안췄어 맘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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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e rr complimentary go to hell 들어와 들어와 미라지 다음 맵은 미라지 미라지 가겠습니다 쟤네 세명 팀이네 저희 초대했어요 쟤네 나 진짜? 네 헬로 마이 프렌드 5인큐인데 굿 레츠고 레츠고 미어라지 더스트2 노 노 더스트2 미라지 아우 오케오케 한번 더 하자 맵을 다채롭게 돌려가면서 해야지 얘네 별로 못하던데 같이 해도 될까요? 또 더스트를 한다고? 또 더스트를 한다고? 아니 쟤, 쟤, 쟤 2인큐였어요 아 2인큐였어? 네 다람쥐랑 초대하는거 도운트 러쉬 비 도운트 러쉬 비 다답이 안되네 고에이 고에이 도운트 러쉬 비 도운트 러쉬 비 바로 머리 땋아였는데요 잡았다 욕 뒤쪽에서 왔나봐요 위에 사이트 사이트 비하인드? 오케이 에일롱 자아이 시티 오케이 잡았고 라스트 윌 굿! 파킹 그레이트! 네잇! 네잇! 파킹 그레이트! 좋았습니다 급이 급이 던 비 샤이 저스트 고 저스트 고 저스트 고 저스트 고 파킹 카웃? 잡아 잡아 잡았어요 오케이 아이 아이 플랜티드 아이 플랜티드 아이 플랜티드 한 명 남았어요 미드에서 죽었네 터널로 올 것 같은데요 나이스 나이스 뭐야 우리 팀에 여자 있어? 어린애 어린애 어린애가? 어린애 한국인인가? 아키라 아키라 어린애 아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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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 비안? 비안이 뭐라는거야? 아 베트남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 노 아이 노 비안이 아키라가 옐로냐? 네 비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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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있네 나이스 다른지 잘하네 나이스 넉넉히 아키라 아 아키라 아키라 샷거 샷거 룸 칠해줘야돼 아키라 샤라 샤라 파킹 블루 샤라 파킹 블루 너, 또 왜 이리오고, 또 왜 이리오? 너, 또 왜 이리오? 에이, 아키라. Do you know SON? HONG MIN SON? Do you know Kim Jong-un? 야 니가 폭 가져가 형 D D D 어 나이스 나이스 폭 가져가 폭 가져가 형 형 형 미드 도어 라스트 라스트 미드 도어 라스트 미드 도어 오케이 미드 도어 총은 뭐 들었어? 수나야? 아 잡았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죽이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Do you know SON? 엔트에그라이스? 얘 알바? 데미 알바? 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유고 유고 옐로 아 샷건 미칭 못잡아줬니 뭐야 이 개새끼 이제 잡았네 와아 착 샷건이 셋 죽었어요 낙하니 죽었는데? 어 니네 칼 지린다 무서움 쌍랑검을 내고 뜨거든요 그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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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로우 유 마이산 아이고 그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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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오 하하하하 엑 네 고맙 dear 인사 카운터-테리스트 오케이 너 내 딸아 거비 거비 어 에이도어 에이도어 와 에이도어 저새끼 좀 이상한데, 아 이거 시합권을 저렇게 잘 쓴다고? 유 샷압 블루 디펜디드 사이트 아 라이프 나구나 두려워 보다 굿디 루즈 굿디 루즈 굿디 루즈 굿디 루즈 굿 toil 굿루 굿무 우D 미드와퍼 둘 둘 Perez 다 죽었다 저기 있네 모션 많다 바람이 나이스 고에이 샷 고에이 샷 고에이 샷 고에이 샷 고에이 샷 이 샷 발소리 엄청나는데 이 비용신 퍼플 누구야 코너 지날때는 달리는게 맞아요 오 마이 갓 샷 샷 샷 샷 샷 샷 새 salut 나 왓퍼있다 왓벌 아니 비 가지 말라니까 비를 가네 천천히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할 생각을 해야지 이 새끼들은 뭔 러쉬가 무슨 만병통취학이여 뭐여? 미드 둘 미드 둘이예요 좌우로 사이트 사이트 따로있고 나이스 범 드롭 범 드롭 CT 둘 도어에 하나있어요 A에 둘 CT 하나 아이 개새끼들 다 죽고 지랄들이야 개샷건이에요 여기 아오마이갓 슬로울리 게임 오케이 에비바디 히에 병신새끼들 무슨 뭔 개돌만 들어가면 이기는줄 알아 샷발도 안되는 새끼들이 아니 맞잖아 우리팀 지금 블루랑 어? 옐로우 언제 저렇게 올라갔냐 흐흐흐 블루는 그냥 없는 사람이구요 나머지는 다 또있어요 아아 야아 아이씞 아이씨 잘맣달앨따던 똥 고이 고이 옐로우 고 에잇 와 씨바 큰일났다 이거 퍼플 저쪽 퍼플이 잘해 봐봐 보이자마자 띠짐 유리 브리 이케 유 샤옵 옐로우 유 샤오탕 깃 깃 깃 깃 깃 코드 깃 어? 오! 오! 굿 옐로우 굿 굿 오케이 B사이트 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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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2 슬로리 슬로리 헤이 오렌지 오렌지 와라이 잡아야 돼 잡아야 돼 터널 터널 2 터널 2뒤에 잡아야 돼 저거 2 터널? 네 무조건 잡았어야 돼 저거 아 시발 형 추방투표 나를 왜 추방해 내가 지금 2등인디 사실상 1등이지 저 꼬맹이 새끼가 속이 좁네 꼬맹이 잘하네요 에이 키드 원 모어 원 모어 비사이트 고 고 러시 고 랄프 니가 범드는 바람이 이르게 된거야 임마 범을 왜 들어 범을 잡았어 들어가면 될 것 같네요 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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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2 터널 2뒤 터널 2뒤 터널 2뒤 1뒤 1뒤 아니야 할만큼 했어 나이스 나이스 터널 2뒤 피카프워버 터널 2뒤 터널 2뒤 땡큐 땡큐 아이 블루 셧더 팍업 터널 2뒤 터널 2뒤 땡큐 퍼프 땡큐 퍼프 다윽 아씨 왑이 3명이야 아씨 왑이 3명이야 야 우리가 돌리는 게 지금 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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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킹전 아니야? 랭킹전? 경쟁전 맞아요 근데 뭔 프리미어를 해보라고 뭔 개소리라냐 채팅창에서 프라임 말하는 거.. 프라임 말하는 거 아닌가? 프라임? 우리 프라임 계정이야 프리미어.. 프리미어모드가 따로 있어요 프리미어모드가 뭔데? 대회같은 그거 아닐까요? 아.. 한번 해본적이 없어 잡았네 또 있어 와퍼.. 미드 잡아.. 잡아줄래요 미드와퍼 미드와퍼네 잡아볼게 또 있어 아 존나 뛰어다니네.. 시벌새끼.. 잡았다 하나 또 있어요? 하나 또 있는데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지랄해 아 쇼트에 있다 캣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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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에요 개피 뒤치 조심하시구요 캣워크 캣워크 악총 두대박은 죽을거에요 대대박았어 이커 조심 아이씨 어떻게 저렇게 바로 아냐 암은 가지러 올거라고 생각했겠죠 시청자들 한번 해볼래요? 한번 해보실? 그럼 빨리 까세요 다 깔고 준비된 사람들만 채팅창에 채팅 쳐줘 건방은 좀 아니고 좀 더 좋아 에일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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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와따 건빵은 뭘 하려고 하면 안되지 같이 할거면 깔고 얘기해주세요 이 시간에 시청자가 10명이 모일려나 모르겠다 안될걸? 잠시만요 터널, 터널 one One 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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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A shot, go A shot Short, 패스 그네드 보트 아 형 바로 앞까지 왔어요 나이스 라스트는 어딘지 모르겠고요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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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좀 멀어가지고 오 뭐야 밤 소리 들었어 괜찮은데용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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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바비 scrolling 쎼 future 쎼 X1 Z1 Jam vs B 아니 A A쪽에 범 있었잖아 A쪽에 범 있었잖아 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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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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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 네 미드... 럿이 했었죠 넘어간게 저기있잖아요 겉이 겉이 와아... 숨소어 아필을 잤어?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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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와아... 씨발놈이 저쪽 블루 뭐야 저 개새끼 저거 내 빌은 너무 손쉽게 쏠린다 거우 투 거우 투 비 b3 b3 오케이 옐로우 퍼플 어린지 거비 유 3 거비 블루 미 에이 투 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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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로 들고 들어와요 애들이 어깨 잘 잡았고 에이 롱? 원 에이 롱? 와 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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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에이 올 에이 이 씨발 존나 많이 왔다 와 이 새끼들 존나 주도 면밀하네 와 씨발 가봐 잡았어요 수나 잡았어요 잡았고 한 대만 나이스 디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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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다 히트가 없네 노 히트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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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 하아어 아..이거 미드가 비 미드를 봐야 돼 미드 미드 수나잇 저 이패스한거 봤어요 그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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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이 병신새끼 정신 안차리네 포커스 플레이 블루 오케이 유 낫 키드 포커스 – 최후에 정확히 왁기 아래 이 prise 왁기 Herz 이빨 아래 his 아 히터복들은 카카 아 히터복들 아 히터복들 카카 빠졌네 사이트 업 아닌데 밥 먹었네 히터 없네 어차피 안 돼 왓 더 아 블루 면치 포인트 A2 B3 오케이 사이트 고 사이트 케어 사이트 케어 사이트 던트 러쉬 던트 러쉬 아니 왜케 러쉬를 하는거야 병신 에이셋 에이셋 굿 구읍 굿 굿 굿 굿 라스트 뱁 아마 CT 및 있을거에요 CT 및? 어 CT 및 에이드 썼어요 윈도우까지 가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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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이 나이스 트라이 한 번 더 한 번 더 그 저 A2B3 오케이 A2B3 케어사이트 돈트 러쉬 플레 고고 홀드 포지션 홀드 포지션 좋은 말이야 A롱 All A롱 All A롱 잡아줘 잡아줘야 돼 잡아줘야 돼 아 씨빠 X됐다 아 X빠가 X빠 X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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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당전을 해야지 얘는 뭐 볼 것도 없고 아 이 새끼들 존나 못하네 1 2 5